반갑습니다 주식도울선생입니다. 오늘 2월 27일 안내해드릴 종목은 서남입니다. 우리 서남 초전도체 관련한 주로서 지금 현재 오늘 6970원 8.77% 하락된 금액의 거래 마감 했습니다. 우리 시외거래 지금 4시 13분인데 시외거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외거래 우리 서남 6970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네요. 우리 투자자별 매매현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우리 서남 관련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게 정말 있는건가 없는건가 아 나 또 종목에 고점에 물려져 있는거 아닌가라고 많이 걱정을 하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한번 눌러주시구요.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좀 보시게 되시면 오늘 개인투자자님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왜?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오늘 외국인 형님들 네 오늘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기관도 들어와져 있고 금융투자도 매집했다라는 부분 기타법인 꾸준히 매집했습니다. 네 요거 좀 외국인들이 오늘 매집을 했다 왜 매집을 했을까 지금 주가 저점이라 또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구요. 네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길잡이 노릇 다 해드릴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상단에 물려져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불안불안히 하실겁니다. 지금 네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많은 걱정과 불안감 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 상단에 물려져 계시는 주주님들 네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3월달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발표 연구결과 발표가 있다. 신성 델타테크 서남 네 모비스 CCS 등 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매물대를 보게 되면 우리 세력 형님들 들어와져 있다. 세력 형님들이 어떤 사람들 수익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수익보고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 6970원 지금 현재 이 매물대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력들 바닷구간에서 매집한 세력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인 하락과 함께 네 공시 발표 나온 게 있죠. 이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분 털기 위한 작업 이 작업 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하단 부위에서 다시 상승 곡면 맞이할 겁니다. 상승 곡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하지만 이렇게 상단에 계시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 상단 부위에 계시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 수익 보실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8월 8일 날 우리 최고가 얼마? 15,430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세력들이 3월달까지 올린다 그러면 만원 선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 세력들은 이 바닥 5,000원 부근에 지금 매집에 있다. 네 하지만 아까 도울이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3배에서 5배는 이제 수익 보고 나올 거다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탈탈 털고 갈 거다. 겁주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부분 네 우리 주주님들께 좀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이런 선함 대응 전략 자료와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이 이슈 관한 네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탓정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세력과 기관 외인들에게 대응하시라고 자료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울이 실시간으로 지금 안내받을 수 있는 텔레방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주님들 많은 자료와 정보 좀 제발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텔레방 초대 입장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렇게 브리핑 그 다음에 시장 동향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이 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와 정보 우회 010-4903-4619번으로 서남에 서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자료와 실시간 응대 대응방 무료로 초대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응대해드리는 텔레방 꼭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서남 초전도체 관련주들 장중에 좀 급락했다. 왜? 차익매물 이게 왜 나왔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털기 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세력들의 기사 발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CCS, 서남, 파워로직스, 덕성, 급락세로 움직이는 중이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불안감 조성. 왜? 우리 주주님들 불안불안해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런 불안감 조성을 하게 되면 혼절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력들은 저가에서 매집을 하겠죠. 그런 다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절대 안 주려고 합니다. 지들끼리 지 혼자 먹으려고 해요. 항상 보아오면. 왜? 세력들은 바닥 부근에서 열심히 돈을 써가며 자금을 써가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개인이 올라탄다 그러면 털고 다시 상승. 이런 무한 반복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탔습니다. 오늘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털면서 외국인들 매집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며칠 있으면 3월달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력들이 많이 흔들 거예요. 그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다 좀 신속하게 자료와 정보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 도울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4시 20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5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외에 지금 장 한창 거래되고 있겠죠? 우리 주주님들 어쨌든 초전도체 관련한 주들은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서남도 서남도 지금 급등에서 올라갈 거라는 부분 지금 세력이 주가 끌어올리고 올린다라는 부분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기사를 읽어드리면 상훈 초전도체 LK99 논문 저자 중인 한 명인 김연탁 교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이 다음 달 4일 미국 물류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전도성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아직 재료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체 황을 추가해 제작한 물질이다라고 되어있어요. 초전도체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부분 안내해드리며 우리 초전도체 이슈가 끝난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주로 갈아타야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3월달에 연구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세력들의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왜 재료 소멸? 초전도체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설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수익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네 우리 주진님께 말씀드리고 선함이 오늘 주가 급락한 이유는 감사 과정 중 영업적자 확대라는 기사가 떴어요.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요게 감사원에서 좀 감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진님들 선함 관련해서 진짜 불안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직 재료 살아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외국인들 매집하고 있다. 외국인들 왜 매집하고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정보가 없겠으니까 얘네들은 관련된 자료와 정보 수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도 우리 주진님들에게 세력들에게 대응하시라고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응대 대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도울에게 자료와 정보 요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진님들 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도울이 방송하고 있고 자료도 준비해놨습니다. 실시간 텔레반 통해서 각종 자료와 정보도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 주진님들 제발 세력들에게 손실보는 그 금액을 줄여드리고 돈 벌어가시라고 주식에서 돈 벌어가셔라 라고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 010-4903-4619번으로 서남에 서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울이 대용 전략 자료 어느 구간에서 사고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타점 잡아드립니다. 6차 매집주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수익 300%에서 600%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요거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초 전도체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요거 엠바고 내용 요거 무료로 드립니다. 세력에게 대응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요 자료 꼭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서와 종목명 예를 들어서 LS다 라고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종목 그러면 이 도울이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매도 타점 잡아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텔레방 도울이 운영하고 있는 방 요방 무료로 초대해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대응과 응대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돈 달라고 했네요. 비용 무료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비용 무료로 해서 각종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고요.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초 전도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6차 매집주라고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물량 매집에 있습니다. 세력들이 300%에서 600% 수익 보려고 매집하고 있는 매집주 6차 매집주 요거 다 드릴 거예요. 실시간 텔레방과 자료 같이 드릴 거니까 우에 상단에 있는 010 4903에 44619번으로 서남에 서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돈 벌어가라고 도울이 방송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왜 이렇게 방송하면서 문자 보내라 보내라 하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제발 개인 투자자분들 세력에게 털리지 말라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돈 버시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많은 돈 이것저것 쓸 돈도 많고 근데 주식 하시면서 수익 보시는 것보다 손실 보시는 게 더 많잖아요. 이 도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방송 보면서 돈 벌어가라고 그 다음에 돈 어떻게 버셔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지금 이슈가 이렇게 되고 한 달 두 달 미리 내다보면서 그 종목을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세요. 한 달 두 달 전에 이 종목 갈 거니까 저점에서 잡으세요. 잡으세요. 라고 도울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운 칩스 볼까요? 이 도울이 텔레에서 1월 18일부터 가운 칩스 잡아라. 이거 이슈 있다. 네. 가운 칩스 이제 이슈 슈팅 나옵니다. 우리 저점에서 잡아요. 라고 공지했어요. 9만 1,500원 이하로 잡아라. 라고 2월 15일에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운 칩스 얼만가요? 지금 현재 네. 가운 칩스 현재 지금 10만 네. 11만 3,500원까지 갔었습니다. 제 고가 지금 현재 10만 4,300원이에요. 지금 가운 칩스 같은 경우에는 손정희 회장과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지분 확대라던가 투자 진행 예정이라는 부분 방송에서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텔레방 통해서도 이 종목 잡아서 들어가자. 들어가야 된다라고 실시간으로 좀 안내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이런 종목들 네. 좀 실시간으로 좀 받아가시고요. 미리 우리 저점에서 잡아서 세력들보다 더 큰 수익 만들어가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우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 010-4903-4619번으로 서남에 서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대응 전략 자료 6차 매집주 아까 뭐라고 그랬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요거 3월달 4월달에 이슈 있습니다. 요 반도체에 들어간 세력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주돌 지금 저점에서 매집 중이에요. 요거 매집하고 있는 거 이 도울이 포착해서 이렇게 주주님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꼭 요거 받아가시고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서남의 서와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도울이 분석하고 브리핑해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텔레방 꼭 들어와서 매스코와 매도코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스 패스 아크 34,000원 이하에 잡아라 라고 이렇게 또 공지 드렸어요. 이거 며칠 있다 보세요. 얼마나 수익 나오는지 비용은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입장 초대해서 요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자 꼭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 도울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